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정수입니다 진짜 되게 멋있어요 실내에 들어왔을 때 되게 웅장하고 진짜 막 가슴이 벌써부터 좀 벅차오르고 기분이 되게 오묘해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막판에 치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피니쉬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계속 바깥으로 치고 나가 봐야겠다 하다가 거의 저는 3등 하는 줄 알았어요 4등 3등 하는 줄 알았는데 옆선수가 있길래 왼발을 빨리 내밀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하게 피니쉬를 해가지고 보니까 2등 돼가지고 되게 기뻤어요 벤쿠버 때도 테스트 이벤트를 했는데 제가 1500에서 메달을 따가지고 1년 뒤에 또 진짜 본선이 열렸을 때도 똑같이 메달을 따가지고 뭔가 평행이론처럼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에서 메달을 따서 또 평창에서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평창에서 꼭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기뻐하고 진짜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창 올림픽 꿈 그거면은 진짜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냥 예선부터 너무 지루할 틈 없이 재밌게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다 메꿔주셔가지고 삼성소리를 질러주시면서 행복하고 흥나는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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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